전라도의 한 시골길, 새벽 2시 이 으슥한 시각에 한 외국인 여성이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바퀴를 확인합니다. 그녀의 불길한 예상대로 자동차는 펑크가 났는데요. 이 새벽에 누구한테 도움 청할 수도 없고 막막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그녀. 그런데 때마침 차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트럭 한 대가 오고 있는데요. 그녀의 차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트럭이 멈춰섭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된 여자가 영문도 모른 채 내리는 남자들을 유심히 보고 있던 그때. 말도 안 돼.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녀는 남자들이 가지고 내린 것을 보고 경악하며 뒷걸음칠 치며 도망칠 준비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도로에 무서운 정적이 깔립니다. 대체 한국 시골길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 워커라고 합니다. 올해 29살인 저는 전화와 화상 채팅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붙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수입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에 지금처럼 한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살고 있죠. 저는 한국에서 주로 도시보다는 시골 유명한 곳보다는 실제 현지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을 선호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된 것은 바로 저의 우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인으로 태어났으나 아버지의 일 때문에 미국으로 온 저는 모델로서 꿈을 꿨지만 18살 때부터 4년간 무명 생활을 하고 버티지 못해 22살에 이른 나이의 결혼을 도피쳐 삼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메리지 라이센스를 피하는 남자를 추궁해보니 그는 놀랍게도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아내와 서류는 정리 안 하고 실질적으로는 별거 생활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충격받은 저는 그와 헤어졌고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더 이상 미국은 지긋지긋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게 개방적인 나라였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해 그만큼 자신에게 이득이 안 된다 싶은 사람에게는 가차가 없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모델 중 조금이라도 떴던 친구들은 무명인 저와 어울리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지 연락이 끊겼고 제 전남편처럼 지친 저에게 달콤한 말을 귀 속에 속삭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쟁이나 사기꾼들이었죠. 영국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거로 생각한 저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문화권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추천을 통해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 태소를 준비했습니다. 그 뒤 한국의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다가 한국에서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화 영어 회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재택근무였는데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죠. 일하면서 틈틈이 쓰던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서 광고도 제법부터 꽤 괜찮은 수입원을 얻게 되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코레일 패스라는 외국인 전용철도 이용권을 사면 이용기간 동안 코레일을 운영하는 모든 열차를 탈 수 있다 보니 돌아다니기가 편했거든요. 한국은 참 산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영국과 달리 큰 맘 먹고 가지 않아도 어디를 가든 산이 있었고 산책하듯 오를 수 있는 뒷산도 많았죠. 게다가 산길도 잘 정리되어 있어 등산에 취미가 전혀 없는 저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종종 절이 있기도 했는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절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산지 밑에는 농과 집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은 외국인이 시골을 돌아다니고 있으면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눈빛이 인종차별인가 싶어 기분 나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저 신기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 중에서는 이런 외국인을 보는 게 익숙지 않은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저 같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써주면 마을 정자에 앉아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척 말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음식점을 가도 외국인 아가씨가 여기까지 왔냐며 좋아하셨습니다. 한국은 반찬이라고 불리는 사이드 메뉴가 공짜로 나오곤 하는데 시골에 인심 좋은 아주머니들은 제가 잘 먹는 반찬이 있으면 한 번 더 리필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한국 특유의 아름다운 풍경, 신선한 공기가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했죠. 덕분에 이혼 이후 앓고 있던 우울증 증세가 자연스럽게 나아져 약을 먹지 않아도 됐고 도시를 벗어나 사랑과 일에 치이지 않고 살아가니 마음가짐부터 넉넉해졌죠.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확실히 자가용이 훨씬 장소의 제약을 덜 받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저는 평소 늦은 밤 잘 돌아다니지 않던 것과 달리 차를 가지고 맘껏 쏘다녔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영어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던 친구가 차로 밤 드라이브를 시켜준 적 있는데 드라이브는 기분 좋았지만 이 시간에 이러고 다녀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한국은 어차피 총기 소지도 안 되고 치한도 좋은 나라라 교통사고 같은 일이 아닌 이상 계획 범죄의 표적이 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나 강도들이 차를 타고 쫓아오지 한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저는 오랜만에 운전해 신이나 밤중에 드라이브를 나가 반발함과 함께 자유를 즐겼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도로도 잘 되어 있어 시골 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포장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서 질질 끌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차를 멈추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전면엔 아무 이상이 없어 바퀴 쪽을 확인하자 약간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처음 추측과 달리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로에 있던 금속 조각과 유리 파편 때문에 바퀴 구멍이 뚫린 듯 했어요. 지금은 심하게 바람이 빠지진 않았지만 펑크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위험했으므로 이 부분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어떻게 수리할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인터넷에 새벽에 차를 수리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색해보려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배터리까지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었죠. 막막한 심정으로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저는 밝은 자동차 라이트로 도로를 비추며 뒤에서 트럭 한 대가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트럭은 제 차와 조금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트럭에서는 웬 남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남자들을 본 순간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성들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한국에서는 금지라고 친구가 그랬었는데 어떻게 남자들이 저걸 들고 있을 수 있죠. 저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미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학욕길에 스쿨버스 안으로 들어온 무장 타령병으로 인해 공포감에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그때 그 남자의 무시무시한 눈빛 금방이라도 쏴버릴 듯 무기를 겨누고 있는 그 모습은 아직도 악몽에 나타날 정도였죠. 그나마 한국은 좀 안전한 줄 알았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사실 남을 탓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새벽에 여자 혼자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요. 부주의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면서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원하면 뭐든 드릴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남자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성큼성큼 걸어왔는데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뛰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 쉽지 않았어요. 그때 남자 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거 사람한테 쓰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엽사들이에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저지만 엽사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못 알아듣는 저를 보고 엽사는 사냥꾼이에요. 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알아들은 저는 진상을 깨닫자 그들이 저에게 해코지할 의도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들은 정부에서 현상금으로 거는 유해 야생동물들을 잡는 일로 벌어먹는 사람들로 수련면허를 갖고 있어서 이런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이 야생동물 출몰 지역이라 잠시 순찰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차가 멈춰있는 걸 보고 의아해서 내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무기 가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실수로 내릴 때 총을 소지하고 내렸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가와 무슨 일이냐면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바퀴에 펑크가 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은 차 안에서 수리 키트를 꺼내 패치로 메꿔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지렁이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인 사냥꾼들은 임시로 메꾼 거니 내일 타이어를 꼭 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이어를 갈았을 즈음 갑자기 어딘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재빠르게 총을 들더니 풀숲가 쪽으로 쏘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총소리에 깜짝 놀라 순간 기절할 뻔했지만 저는 곧이어 덩치가 산만한 짐승이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재빠르게 지나가 무슨 동물인지 제대로 보지 못한 저에게 사냥꾼 아저씨가 멧돼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앞에서 동물이 죽는 모습은 보여주기 그래서 그냥 겁만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미안하면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상금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 꼭 잡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혹시라도 무서워할까 봐 일부러 배려해 주신 것이죠. 저는 그 다음 날 그분들의 말씀대로 타이어를 교체하고 그 뒤부터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살피며 조심히 달리고 있답니다. 지금도 가끔 그분들이 기억나곤 하는데요. 고마운 나머지 사례를 하거나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했지만 뭐 이 정도로 보답하냐면서 한사코 거절하고 떠나셨습니다. 한국인 수력군 두 분의 모습에 감동한 저는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 어려움에 부닥친 한국인들이 보이면 도와주려고 애쓰곤 합니다. 넉넉한 인신과 정으로 상처받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준 한국. 앞으로도 계속 쭉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새벽에 만난 한국 사냥꾼과 외국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항상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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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